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김정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세운 메디컬 되겠습니다. 세운 메디컬 코드번호 1007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5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청시 보고 한번 갈게요. 다이오전스, 나스닥, S&P500 지수들이 경기 재개 수혜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 밑으로 들어져고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낙간돈에 힘을 얻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 전날 0.19%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0.59% 올랐습니다. 특히 경제 재개 관련 수위주들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고요. 크루즈인 카니발과 로열 케리비언 각각 2.75%, 3.92% 올랐습니다. 웰파스코 스콘넨 선임 투자 전략가는 CNBC의 저금리와 용인할 수준의 물가 상승으로 2021년에도 강력한 경제 성장 속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한번 국내 증시도 따라가 보자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기관하고 코스닥을 많이 사줬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중소용 주장이었습니다. 중소용 주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용 주는 조금 힘을 많이 못 썼다라는 겁니다. 세움메디칼 종목은 세움메디칼 종목은요 주요 제품 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되는 의료용 흡입기 그리고 배행용 의약품 주입용 카테터 튜브 등을 제조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병원 및 해외 의료기기 납품을 업체에 납품 중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약 100개의 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모르겠으나 단기순이익이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 모든 기업들 제가 다 봤는데 부채가 6%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 대표이사님이 대출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굉장히 깨끗하신 분인 것 같고 ROE가 이제 10정도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서 한 번에 물량을 다 던졌어요. 세력이 이쯤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풍림파마텍이라는 주사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백신 접종하기 전에 좀 주사기들이 좀 잘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잘 이제 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주사기 관련주들이 바로 재료소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점을 잡는 부분들이겠죠. 여기서 어떻게 올라간 거죠? 그냥 올라갔나? 주사기를 위에서 올라갔나? 뭐 여기서는 뭐 주사기에 대해서 올라간 건 없고 그냥 뭐 의료용 관련해서 하니까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저는 큰 폭으로 N자 파동 그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무료추천 종목 5월 27일 날 보시면요.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0분부터 미국 시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재료 뭐 지수 3대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P 텔레그램의 채널 구독 혜택에 대해서 주식 강의 교육 자료 그리고 AP 연구소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되면 오늘 대성에너지 나왔죠. 6,400원 그래서 14.78%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잡아서 수익 좀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운 메디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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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